복분자도 유명한가 본데 복분자도 포도처럼 다짝 찍어내요. 한 잔 드셔보세요. 아니 그 술이야 뭐 그냥 주스 같아요 저는 늘 어디 가든지 특산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게 가서 그걸 먹어보는 게 참 재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.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그것만 먹으러 찾아가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동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의 맛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죠 장 먹겠습니다. 네 올려주세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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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잖아요. 네 살았어요. 아 좋네. 꼬리가 이제 제일 늦게 장몬이만 드셔야지 운전은 제가 해야 되니까 저는 잠만 받아놓고 어이 맛있네. 맛있죠 뜨겁습니다. 그 대신에. 말 만 들었는데 정말 맛있게 생겼나요 이렇게 해서. 아니 이제 여러 개를 싸야 좋다. 골고루. 갱잎도 넣고 마늘도 하나 딱 싸서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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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때요? 뭐 그 어이 맛 데서 그런가 봐ו 그래서 나는 뭐 그 특이한 맛을 몰라 cockroünden이 돼서 그런가 봐 Harmony가 peuple 내가 보기른 장 좀 제일 맛있는 메루 까껴 먹어kill 양념 하나 acontece 인데 비린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맛있어요 음 그건 맛있어요 그거 그거 예 무 그거 집에서 드시고 이 정도는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는 비가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다른 팀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체육대회 때요 다리 안막이 조금 탐나긴 했는데 집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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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깃발을 뺐을 뿐이지 거의 1등 했잖아 아이고 우리가 1등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더라고 변이 내가 들었어 우리를 주라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자상한 사람이더라고 자기 장모님한테 너무 신경 쓰더라고 함서막내랑 또 다르게 장모님이랑 허물없이 지내는 어떤 때나 악화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가 재밌는 게 엄마 차를 가지고 섬 안으로 들어가요 우와 엄마 지금 가는 데 가요 온천인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 구경 왔는데요 어떻게 좋아요? 여기 와서 물 맛 보세요 한 번 한 모금만 잡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소금 소금인데 소금물 아니에요 소금물 아니에요 소금물 아니에요 소금물 아니에요 네네 바닷물 바닷물 바닷물이 땅속에 스미면서 나트륨 성분은 없어지고 염병은 한 10%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짜게 느껴져요? 네네 근데 입속이 소독이 될 것 같아 옛날에는 소금물을 이따꽃 소금물을 이따꽃 어묵 때 쓰시고 사글하세요 목기핀 응 적응은 안 돼요 저기에 앉아서 발을 한 번 신발 먹고 이따 담겨보리자 어떤지 쓰으세요 좌단 오일이 되요 뜨거운데요 우와 뜨거워 앉으세요 아니 앉으세요 10초만 앉아서 10초만 견디면 워 뜨거워 뜨거워 그냥 좀 알려야 돼 10초만 에이 너 잘 안 마나 봐요 저랑 아니 안 맞으면.. 차별 수록 ARM 없어서 이렇게 빨리.. 다리에 딱 당고요ultura 이게 진짜 조용하다 이게 따뜻한 정도는 아닌데 되게 뜨거운데요 이 자연 depression이 너무 잘생겼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, 인윤처입니다, 지금. 진짜 장면도 있어, 진짜 장면도 있어.